가득한 fantasy 궁금한 mystery 제발 인트를 줘 너와 멀뜨려간 시간 속에서 아사히 2001년 8월 20일 잇 애비형 사히 음악 샤워팔리아기 치킨 피자 라면 겨울 다 히어로 없습니다 핸드폰 이어폰 컴퓨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 아사히라고 합니다 스무살이고 애비형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라멘 좋아하고 수시 좋아하고 이게 움직인다고? 네 좋아합니다 어 좋아하는 색깔은 다 좋아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 이제 빈티지 스타일이고 취미 취미는 음악 듣고 음악 만들고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재밌게 멤버들이랑 같이 놀아보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머리색이 머리색이 왜 그런 것이오 머리색이 왜 그런 것이오 외국에서 왔다고 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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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사히라고 한국말을 잘하오 한국말을 잘하오 나 여기 난간 난간 내려와 내려와 하나 둘 셋 그럼 어 진짜 뭐냐 너 시작 야 이거는 야 이거 별거 없죠 가자 아사히 재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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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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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자 같이 같이 나가서 네 같이 무대로 이동해주세요 오 김준규 화이팅 아 아 아 아 오케이 준비됐으면 준규야 더 준규야 더 준규야 더 준규야 더 준규야 더 준규야 음악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정연älle 더 Vital 승 respons 정연 승 승 승 미 승 승 날씨가 잘 되고있는데 라이더에 실패하라고 다니던 대로 퇴근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의 아사히입니다. 제가 쑥쑥해서 한번 그리는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어색한데? 여러분 2020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마음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.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. 스페셜 맵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스페셜 맵 스페셜 맵 스페셜 맵 안녕하세요. 작곡을 해보도록 가겠습니다. 조금 들려드리자면 스페셜 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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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스페셜 맵 스페셜 맵 마셔형 한때 쓴 노래인데 루토랑 같이 작사하고 리트는 제가 찍고 그랬습니다. 요즘 주행기 형이랑 한 것도 있고 루토랑 한 것도 있고 여시 형이랑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? 상어네? 노래 불러야지 어떤 상어로 고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27! 잘 되세요 맛있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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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?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먹는 건 처음이긴 한데 저도요 진짜 맛있답니다 뭐 먹으러 왔냐면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가 한 명 있죠 아티스트iteit 자 반갑습니다 너물로 무엇이абат 목inho 저도 한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아티스트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인데 같이 작업도 많이 해서 아티스트잖아 살짝 보였는데? 자 반갑습니다 오늘 뭐도 오늘? 멍청 먹으러 왔어요?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멍청 어떤 맛이에요? 설명을 하면 안 돼 그냥 먹어봐 음져 음져 맛있는데? 응 너무 잘해 어? 아니요 아자이 안 들었어 아자이 안 들었어 뭐야 아자이 다 안 들었어 하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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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지? 자 갈게요 오 잘 찍네 자 포즈좀 해줘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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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콜렛 파이팅 네 개 미쳐가 그냥 살아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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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단건준 하하하하 하하 하하 맛있어 씁니다. 먹으면 안 된다고! 그냥 아사히 한국말 잘하는데 말을 안 하네. 안 먹어봤으니까 뭔지 모르거든. 기쁨! 기쁨! 빙고! 기쁨! 혼란! 당호랑! 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물건이야. 내가 이걸 삼아라. 내가 갈까? 갈까 말까? 갈까 말까? 갈까 말까? 그거잖아. 세 글자인데 마지막이 나야. 마음. 심. 땡땡 심이잖아. 조바심. 배려심? 자부심? 이게 안 나와? 땡땡 심이야. 근데 첫 글자가? 오? 오지심. 오가 아니네. 고, 노, 도, 로, 모, 보, 소, 오, 조, 소, 고, 도, 보, 호. 후기심! 와아! 마이크! 마리오! 마이크! 말리기! 마이크! 달리기! 왜 이렇게 안 와? 만보기! 맛보기? 만... 숟가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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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! 락! 래! 숟가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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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맷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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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? 펜티! 뭐? 펜티로 들었어. 펜티! 천천히 해봐. 맷뚤! 펜티! 맷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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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맷뚤! 맞다고? 아사이 화났어. 이거 어렵다. 돌하르방! 돌하르방! 진동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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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트레저 아사이입니다. 오늘은 카페, 카페, 카페. 카메라 찾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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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아사이예요? 아니에요? 네. 맞아요. 되게 창피니. 새로 들어왔어. 사인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. 저도 파인. 호락받아야 돼서 확인해야 돼서 아 진짜요?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 안돼? 제가 확인하고 요새 사인과 찍어야 돼요? 사진도 그거 확인해야 돼서 확인해야 돼. 아사이 형 줄돈아 그런 거 아니에요? 아사이 형 침묵 생겨요. 침묵 생겨요. 침묵 생겨서 오빠 사진 찍을래? 아 미안해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오빠 어디 가세요? 정신과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오빠한테 보여주신다고요? 진짜 저렇게 했어요.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우리 조건축 좀 해주세요. 조금만 더 해주세요. 그럼 로봇 조금만 해주세요. 아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진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부끄럽네요. 아 진짜 한 번만 해주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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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금만 더 해주세요. 아니 조금만 더 해줘요. 아 뭔 소리야? 뭐셨어요? 잘생겨. 아니요. 오빠가 왜 이렇게 roads 이런 거 같은데요. 로고도 좀 보여주세요. 할게요. 아! 아 진짜. 딱 한 개절밖에 안 돼요. 아 진짜. 딱 한 개절밖에 안 돼요. 뭐였지, 내가? 뭐예요? 뭐야? 왜 안 돼요? 거의 썼다고! 근데 왜 하셨어요? 소감 어떠셨어요? 제대로 낚여버렸죠. 유해 형! 유해 형! 왜 전화를 해봤을까? 왜 전화를 해봤을까 지금? 야이 형! 야이 형! 야이 형! 아사히 님! 잘생겼다! 아사히 님! 오! 오! 떨리는 거야 지금! 싫은 건다 싫은 건다 싫은 건다! 백발산 하겠습니다. 오예! 야! 마사히! 오 마카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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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어 장비해 장비해 정규 회장 선거 나가는 거 아니야? 정규 회장 선거 저랑 작풍이 되고 싶은 사람 나눠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이거 인기가 정말 많아 우와 뭐야? 부럽다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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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간다 날아간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제 의자입니다 고마워 아사이의 남자들입니다 우리는 안함? 안함 내내 어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반했어요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사실 첫눈에 반했다 우리 친구잖아 하하하하 따라하죠 재밌어요 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의 맨날 있어요 거의 오늘 만났는데 네 상상 속에서는 뭐 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만요 와 이런 경우가 있어? 아사이 형 아사이 형 아사이 형 나 뭐 줄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하하 자 고마워요 이거요 비싼 거 고마워요 야 뭐 뭐 뭐 벗어야 돼? 나 지금 반장 선거보다 떨려야지 오 오 오 하하하 진짜 실망했어 실망했다 오는데 둘이 실망했다 아 설렘 안Western 알아올려 더 done cui oton 왜 다행이다 내가 왔어 이런 일을 이런, 이런, 이런.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이게 어떤 조합? 이것이 무슨 조합인가요? 아사히의 남자들입니다, 우리는. 첫눈에 반했어요, 사실. 아, 야 도영이 손가락 꼼지락꼼지락 꺼나. 다름나게. 사히야. 사히 지금 생각을 못 했어, 예상 못 했어, 사히가. 사랑하오. 그의 선택은? 네! I love you, I still. Nothing cute, nothing cute.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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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.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. 사랑해요. 뭐야 이거 충분히 누군가를 뺏을 수 있거든요. 게임을 더 길게 끼고 갈 수가 있어요. 누군가가 뺏길 수가 있어요 지금. 자 경기 들어갑니다. 숨죽이고 기다리는 열한 명이 있는 거야. 내가 다시 왔어. 자 여기서 여기서 반응을 판다. 반응을 만 파는구나. 아니 트맵을 하러 오라고 했더니 왜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어. 아트북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. 예담이가 할 말 없어? 예담이는 귀를 막고 있어요. 귀를 뺏기나요? 사이도령님. 과연 아도령의 대답은? 재미를 안 하네. 고민한다. 재미를 물어보신가? 눈치 보여줘. 하나, 둘, 셋. No thank you. 아 이별이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No no. 가담팀입니다. 예담이 안 무서워? 그냥 뭐. 괜찮은 것 같아. 이 형 그냥 바로 할 것 같은데. 트레이저 멤버들 사랑해요. 트레이저 메이크업 분들도 사랑해요. 다 사랑해요. 5, 4, 3, 2, 1, jump! 흔들리지 않는 Gi-ho! 제호가 너는 맨날 빵 사주지. 한국어 맨날 가르쳐주지. 어! 어! 어... 없어요. 없어요! 바로 편집!